안녕하세요 로젠제이입니다 마비노기 20주년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곳 2004년도에 시작했던 마비노기를 벌써 20년째 하고 있다니 저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마비노기를 좋아하고 사랑해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비노기 방송 유튜브 하시나요? 메이뽀 이번 20주년 이벤트는 오리지널 스토리 신비의 서거인데요 주인공 밀레시안이 제츠라는 인물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츠가 누구냐 하면 얘입니다 수상하게 돈이 많아보이는 여튼 책의 정령들도 나오고요 좀 인삼 무 닮았네요 이번 이벤트 맵입니다 20주년이라서 그런지 공들여서 잘 맞는 거 아네요 스토리는 일주일마다 풀린다고 하네요 기대되긴 합니다 1,1 퀘스트도 나왔는데 전설의 울라던전 슈슝 지나간 정령 마치기 요거 두 개는 새로 나온 것 같고요 시험의 무대 물건 분류하기 이건 기존에 있던 거네요 시험의 무대 최종 보스는 토릴라인 것 같고요 시험의 무대는 기본 던점만 클리어해도 요런 의장 타이틀을 준다니까 기본만 해도 좋습니다 베테랑 게임에는 맥댐이나 마공 올라가는 타이틀인데 유효기간이 30일이에요 개발자의 20주년 땡스노트도 나왔다고 합니다 내용 보면 민경훈 디렉터님 땡스노트도 있는데요 여기서 디렉터님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PC방에서 만난 게임이 마비노기라고 합니다 난 군대 휴가 때 디아블로3 20주년 경품벌도 있네요 무려 스와렛을 주네? 한번 해봤습니다 간다! 골드 룰렛! 2만 골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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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들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온웨포랑 솜사탕이나 먹으라고 여하튼 조각들 모아서 상점에서 이런 아이템도 살 수 있네요 길드 시스템도 업데이트 됐습니다 해시태그나 좀 더 세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활동 시간도 설정할 수 있는 게 신기하네요 태그랑 길드원들 플레이 순위도 나온다는데 지름신 수다노기 프로 속상로라니 102번이나 경매장 물건 구매? 베나혜임님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로젠젠 치즈직 놀러오세요 길드 대문도 커스텀 가능합니다 이제 이야 좀 있어보인데? 근데 캐시 종치네? 어디 캐시입니까? 그 외에도 시스템 개선도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펫박스가 나왔는데요 아눈? 아눈? 이라는 친구인데 성능은 역대급이라는데 제가 리뷰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나와라! 얍! 사소해 사소해 여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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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세요! 쯔앗! 쯔밤님이 아는 리뷰 영상 올리셨다고 하네요 이거 보러 가세요 열빠치니까 다음은 친구 초대 이벤트인데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바비노기로 부를 친구가 없어요 잠깐만요 한번 시도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왜? 야 너 왜 마비노기 해볼래? XX입니다 안된대요 제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친구 데려와야겠습니까 아무튼 20주년 이벤트 다들 재밌게 한번 즐겨왔으면 좋겠고요 그럼 안농!